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디다스랑 나이키가 출시를 제대로 안하고 있어서 제대로 풀레인즈로 소개해 드릴 수가 없고 물론 이제 저희가 판매용으로 들어오는 제품들 샘플들을 손님에게 나가는 것들을 다 뜯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일부를 나중에 차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오늘은 푸마 제품을 보여드려요 왜 푸마 제품을 제가 어저께 딱 선택을 했냐 푸마가 올 시즌에 맨시티 선수와 도로트문트 클럽 두 클럽에 기본 선수용 트레이닝 웨어가 다 나왔어요 겨울용에 뭐가 나왔냐 제일 기본이 되는 예전에 과연 미드레이어라고 불렸던 트레이닝 탑 그 다음에 고위에 입을 수 있는 레인 자켓 그 다음에 조금 더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면 입어야 되는 레인 탑 그 다음에 겨울에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입어야 되는 플리스탑 까지 사실상 풀레인즈가 나왔어요 여기 이제 벤치 자켓 이런 것도 나왔지만 그건 다 제외를 했고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겨울이 되면 입어야 되는 옷들 기능성 옷들 그러니까 겨울에 운동을 해도 몸에 땀이 맺혀져 있지 않고 땀이 배출이 되면서 적당한 보온성을 갖추고 나갈 수 있는 옷들이 어떤 거냐 어떤 제품들이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용도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인 게 트레이닝 탑이예요 이 제품은 맨시티의 하프집업 트레이닝 탑이라고 부르는 제품입니다 가운데 지퍼가 다 내려가 있지 않고 목 쪽에서만 내려오기 때문에 이거를 하프집업 이라고 불러요. 집업 이라고 하진 않아요 하프집 이라고 불러요 보통은 그리고 이 제품은 안쪽 천은 기본적으로 기모 처리되어 있는 천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지금 그 이 옷 리뷰하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이 기모를 정확하게 지금 웹캠으로는 잡아서 잘 모르시지 않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여기에 프론트 옷도 용어들이 다 있는데 이 몸통의 앞쪽 부분을 프론트 판넬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 프론트 판넬이 플리스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이드는 플리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벤틀레이션을 위해서 이렇게 매시 직조의 구조를 갖고 있는 섬유를 채택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되어 있는게 빛이 통과하는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찬 바람이 들어오거나 하는 것들은 이 기본적인 플리스로 기본적인 플리스로 얇은 플리스로 체온을 유지하고 키보험을 하고 그 다음에 몸에서 땀이 나는 것들은 팔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있는 벤틀레이션을 통해서 땀을 배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핏은 기본적으로 슬림 핏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트레이닝 탑도 예를 들면 나이키 제품인 경우에는 소위 말해 핑거홀이라고 해서 손가락을 껴서 장갑을 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보온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있는데 올 시즌 푸마는 나중에 보여드리는 플리스 탑인 경우에는 핑거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핑거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요렇게 해서 손가락을 엄지손가락을 끼고 나머지 손등을 덮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보통은 들어가는데 푸마의 트레이닝 집 탑에서는 그 부분은 빠져있어요 대신에 옷 자체가 가벼워졌고 실제로 이 제품도 맨시티의 케빈 데브라이너나 아니면 잭 글리시가 실제로 입는 옷이에요 실제로 입는 옷이 똑같이 레플리카 버전 이라고 해서 트레이닝 킷이 출시가 됐어요 자 제품의 기본적인 특징은 여기서는 1단계에서는 모이스처 매니지먼트 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멘트의 두께가 얇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운동하는 환경이 아주 혹한의 날씨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모이스처 매니지먼트 즉 적당히 땀이 나는 정도만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적으로 긴팔 웬만하면 선수들이 훈련 중에는 대부분 반팔을 입죠 그러나 약간 날씨가 쌀쌀해졌다 그러면 요정도의 제품을 기본적으로 입어요 지금 맨시티 페이스북 같은 데 가시면 요 제품 아니면 트레이닝 반팔 요 컬러로 그리고 팀들은 각각 두가지 컬러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한 시즌에 한 분기 그러니까 분기는 아니라 반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게 되면 두가지 컬러의 제품이 나오는데 하나는 플레이어용 하나는 코칭스템용 이에요 그래서 올 시즌은 맨시티는 요 그레이 컬러가 기본적으로 리그 경기를 치르는 데 있어서의 그 트레이닝 기본 베이스 컬러입니다 그럼 과르디올라가 뭐 입냐 과르디올라는 과르디올라부터 나머지 코치는 요 남색으로 된 제품을 입어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리버풀도 마찬가지예요 리버풀도 작년에 손수단은 이 짙은 엔슬러 사이트라고 부르는 이런 컬러를 사용했고 코칭스텝들은 대개 이것보다 밝은 그레이 밝은 톤의 제품들을 사용했었어요 이게 1단계 트레이닝 탑 입니다 가격은 85,000원 일거에요 제가 이 푸마 제품을 풀레인지로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제품들을 인터넷 상에서 만약에 맨시티 클럽 쇼업이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게 되면 국내 출시된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줘야 돼요 근데 나이키나 지금 아지다스가 안 나온 상태에서 푸마는 이런 트레이닝 킷을 실제 선수들이 입는 제품들을 그대로 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키는 같은 경우는 베이퍼니트와 베이퍼니트가 아닌 것들이 팀의 등급에 따라서 나눠져 있는데 푸마나 아지다스는 실제 선수들이 입는 옷이 그대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그러니까 베이퍼니트 같은 경우는 국내 출시 가격 자체는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139,000원 정도 하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해외 수입에서 팔 때는 20일 만에 팔거든요 관세라든지 운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 가격 자체가 101호가 넘어간 제품들이어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정식으로 나이키가 출시해주면 139,000원이지만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입는 메시지 선수들이 착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출시 가격이 85,000원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보통 10%나 이런 건 할인을 하니까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그리고 핏은 슬림핏 이에요 그 다음에 이 모이스터 매니지먼트를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는 푸마의 기술이 드라이세일 기술인데요 이 드라이세일 기술이 1단계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가을 겨울에 대비하는 1단계 기술이 드라이세일이고 핏은 슬림핏 슬림핏 이에요 요 제품의 사이즈는 라지 인데요 요 라지는 제가 입으면 살짝 커요 제가 나중에 미디움을 입어서 제가 172에 체중이 72kg이기 때문에 172에 77kg에 팔이 긴 편에서 핏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 나서 보여드려도 하겠습니다 요게 맨시티 제품이에요 182,000원에서 핏이 어떻게 되죠? 192,000원에서 핏이 어떻게 되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